선생님, 띡사마라고 한번만 불러주시면 안되나요? 띡 아침을 피자와 모닝커피로 이 정도면 서양인이 아닐까? 음 아 커피메이커 하나 살까? 이거 손으로 내리는 것도 좀 귀찮네 이제는 처음엔 재밌었거든요 캡슐커피가 제일 편하다고요? 누나 집에 캡슐커피 머신 두개 있던데 하나 진짜 들고 올까? 안쓰던데 핸드드립이 더 맛있어? 아 그러면은 커피메이커 사면 되는거잖아 아니 누나가 원래 그 커피 그 뭐야 머신이 있었는데 그 캡슐커피 머신 근데 스타벅스 그게 호환이 안된다고 그냥 하나 더 사더라고 아 저는 누나 없어요 그 미선생님 말한거에요 그런가? 도원생님 돈으로 산건가? 법인카드? 나도 갖고싶다 그 법인카드 한 몇억쯤 써도 모를텐데 그렇죠 부자 고가는 부자의 고가는 얼마 비워도 몰라 거기 이제 물건을 딱 가져다가 우리집으로 자주 오면은 난 사실상 의적이 되는거지 왜냐면 이제 내가 못사니까 아 말도안돼 이걸 맞다니 제가 그냥 감이 좋은거야 와드가 아니고 리벌벌 들고 6렙 딱 찍으면 킬광 나올라나? 아 마렵다 너무 마렵다 어떡하지 세트 6 찍기 전에 해야되나 이거? 난 이런 상황이 좋은데 적들은 그러죠 아 진심 완전 더박수였어 아 죽었다 아 플 더 빨리 썼어야 됐는데 솔킬광 나오는데 이거? 세트 궁보다 아카일리 궁이 더 짧으니까? 아니 근데 세트 너무 사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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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반응한거 덜덜 뭘 반응해 그냥 a키 막 갈겼지 아 아 너무 아쉽고 아 제발 아 아 진짜 아 아니 이거 사일러스 이거 챔프가 너무 말이 안 돼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 뺏기면 쟤가 무조건 나보다 잘 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왕자님이라도 욕심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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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용서가 안 되는데 아 이 손해는 정글이 손해보자 내가 레드 먹는다 불만 있는 사람 아니 뭐랑 세트? 너무 건방졌네 진짜 세트 저 챔프는 알아서 썩는 챔프라 라인전에서 이렇게 망했다? 그럼 이제 뭐 게임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템트리도 몰락한 왕의검 이건 벌써 썩었어 어 아무 일도 없었다 자 들어가자 와 와 아니 마스터이 왜 이렇게 세? 히킬히킬 리센인데 완전 야 판다이 할까? 넌 너무 건방졌네 진짜로 건방질만 한데 너는 안 받았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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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일러스 밑에서 오면 죽인다는 마인드 사일러스 밑에서 오면 죽인다는 마인드 아 너무 날아가고 싶어 아니 날아가면은 그거요 직원 맞고 죽어 야 이건 날아갈만 하지 아 니 직원이 제일 아파 그니까 사실 저는 원래 날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갔을까 이 의문 그걸 풀어주기 위해 이제 몸소 보여준 겁니다 어 어 어 어 야 아니 근데 님들 아니 사일러스가 어떻게 내 궁을 또 뺏을 수가 있어? 아니 이거 그 뭐야 어 강탈이라고 이게 돌지 않아? 그래서 내 궁이 더 빠르지 않아요? 아 이거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았어 유튜브 보러 들어왔는데 설명료를 내라 뽑으네요 사일러스 적극해 아니 진짜 아니 근데 뭐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거 이거 카우셉 이거 찐이라도 돼요? 아니 그니까 뭐 거기 유튜브 설명 읽어봤는데 그 뭐야 찐인데 짭인 척하는 찐이래 그니까 개꿀잼 몰카래 이제 사실 찐인데 짭인 척해서 사람들 반응을 보는 그런 걸 즐겨 해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살짝 암행어사 느낌으로 아니 근데 한국말이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짭이라고 느꼈던 거는 한국말을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짭으로 밖에 생각이 안 돼 아니 그니까 한국말을 잘한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냥 이제 한국말 정석대로 잘하는 게 아니고 살짝 그 인터넷 말투를 섞어서 하는데 아니 누가 봐도 한국이냐 그러면은 뭐야 나 왜 칼날비 안 터져? 어? 아니 칼날비 왜 안 터졌지? 그레이브즈 온 거 같은데 느낌이? 왔네 어 이거 그렇게 티나게 해버리면은 어? 그레이브즈가 좋아하지 않아 친구야 아 거의 없네 또 온다 뒤로 온다 뒤로 가버렷? 가버렷? 아 리신 오래 참았어? 거기에 내 엄청난 영기까지 가버렷 깔끔하재 그레이브즈 오면은 2-1 가능하게끔 그렇게 라인턴을 해야 되는데 칼! 이러면은 카르마도 왕의 벌이 낙도마제 지금 늦게 가면은 이즈리얼 죽어요 아 제가 칼리스타 많이 해봤는데 8렙 정도에는 그냥 궁 찍어주는 게 여러모로 괜찮더라고 이게 라인전 자체가 꽤 뚫는 창을 맞추는 게 핵심인 거라 기가 막힌 그랩 쉽게 일찍 결과가 짜릅니다 아 나 포우 미안 아 근데 좀 바빴어 아니 저 소리를 듣고도 안 빼? 버티면 부러져요 내가 리신이면 이거 다이브까지 간다 이렇게 선을 넘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야 너 너무 호전적이야 아니 부러진다니까 죽는다 아니 카르마 이거 이즈리얼 서포팅은 제대로 안 하고 이 베인 꽁무니를 따라다니네 그럼 이즈리얼이 화가 나서 탈주한다고 볼 사람 아니 연막 때문에 앞으로 뛰어졌어 그런 게 가능한가? 제발 내 어시가 식기 전에 아니 어시가 뭐가 아니 너무 아니 너무 호전적인데 리신? 내가 할 말은 아닌가? 레드 가볍게 멀어주고 레드 먹지 말고 그냥 밑에 달릴걸 가자 더 가 더 가 더 가 뭐야 아니 몇 초까지 본 거야 나이스 너무 잡고 싶은데 이거 격공이 딱 안 맞는 위치 바로 여기 아니 기가 막힌데 서포터? 아니 좀 힘든 자리인데 아 저는 블리츠 유저랑 좋아하네요 뭐야 내 레드 식었잖아 바로 리필 어허 야 리신은 왜 찍어 아니 손 높네? 너는 안 되겠다 넌 드래곤도 아프야 아니 이게 버프에 위아래가 있는 건데 제일 윗라인인 탑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려 한다 아래 것들이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아 잠깐만 나 아직 못 즐겼어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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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성대법 어 뭐야 아니 나 왜 평타가 아니 나 왜 평타가 안 나갔지? 아 연막 때문에 가려져서 아 연막 때문에 가려져서 아니 진짜 하여간 연막 사기라니까 아 아칼리 느낌 있는데 아니 잠깐만 레드가 식으니까 바로 우리 팀 레드가 리젠되잖아 이거 너무 좋은데? 무한 레드 안 돼 안 돼 내가 여기 자리 부르면은 레드 뺏긴단 말이야 와 야 여기 와드 누구야? 아니 뭐 와드 좀 박을 줄 아는 친구가? 자 들어가자 여기 아칼리 나 그냥 플 쓴다 저 놈 잡아라 야 그거 터뜨리는 여유가 있어 지금 너한테? 무신 느낌 있는데 바로 여기 이걸 바론을 안 먹고 따라가내라고 하시는데 여긴 솔랭이야 바론으로 먹는 이득보다 저 아칼리 멘탈 터지는 게 더 좋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뭐야 아니 레드가 식으니까 상대 레드가 제니 되잖아 제발 오랜만이네 구인수 예열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구인수 예열 딱 끝나는 타이밍에 진입해서 박주는 이런 게 바로 디테일 두 가지 이렇게 이얼 때문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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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한 느낌 지금 이렇게 다 패디면 넘었다 와 너 진짜 기가 막힌데 아니 설마 그랩을 하는 동시에 나한테 이거 지크의 전용 이거 건 건가 캘리 이거는 어 다 잘했는데 그래도 블리츠 크랭크 주자 왜 서포터들은 항상 명예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런 판 아니면 언제 받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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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